오늘은 또 형님들이랑 설악항 폐센터 왔습니다. 여기 제가 몇 군데 다녀봤는데 여기가 그래도 가장 저렴하고 또 나름대로 양심적으로 파는 것 같고 또 어중이 다양해요 그래갖고 우리 저기 설악항에서 또 우리 형님들이랑 회 먹방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계빵어. 이게 계빵어 하고 이게 뭐죠? 범 가자미에요. 범 가자미 범 가자미. 잠깐만요. 이제 삼식이 하고 삼식이 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아니 어디 가만히 있어 예이 서비스는 골목이 하고 오징어 하고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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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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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저기 진짜 도미하면서 먹으니까 오징어가 달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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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뒤에 비염비가 많아 똑같아 맛을 먹는 것 같다 음 맛있어 와 음 음 으음 어우 짜장마저한 사람 너무 싸고 오우 야 야 야 일단은 야 야 야 여기에 백방어, 태꽃이 여기는요 시장이 돼서 그냥 투박하게 나와요 다 두 점씩 먹어야 돼 두 점씩 딱 뭉터게 해가지고 딱 먹어 맛을 봐야겠다 그래? 네 그래 딱 그래갖고 얼굴 딱 보고 자 자 이렇게 하고 어때요? 동해안에 진비가 느껴집니까? 네 쫄깃쫄깃되고 아우 담백하네요 아 그래요? 뭐야? 와 진비가 안되고 소금 한잔 하고 물 한잔 딱 하고 물 한잔 하고 물 한잔 하고 살았습니다 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맛있네 이게 뭐라고 그러지? 아 쫄깃쫄깃 맛있음 아 쫄깃쫄깃 맛있음 네 아 이게 맛있네 동해안에 해가 달아 달달하지 아 달아 아 달아 맛있는데? 어우 회가 달아 아 많이 넣어주셔 이 막 썰어 해가 의외로 맛있어요 응 그쵸? 먹어봐 찢기만 말고 좀 드셔봐 아 형님들 먹는거 보여줘도 행복하니까 이야 자 핫방은 대박 형 짬뽕을 해서 먹어봐 물론 해맞은 짬뽕을 해서 나 야 이게 진짜 이거 맛있네 이게 달아 야 우린 왜 이렇게 달지? 야 야 야 야 이거 뭐야 제일 많이 해 왜 그러니까 진짜 제가 잘 골랐습니까? 응 형님 근데 이제는 아직 메인이 안 나왔어 응 이거 아니 형님 근데 잘 모르지만은 메인이 아직 안 나왔어 지금부터 나오는게 더 맛있는 메인이야 왜냐면 그래도 그래도 어차피 제 돈을 하는거 아니니까 헤비에서 하는거 거든요 그래갖고 사실은 형님들의 회를 안 먹은거 진짜 웬만하면은 먹기 힘든거 뭐 그런 회를 다시 췄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모든거 하고 모든거 하고 범가잠이 범가잠이 아 이거 기다려봐요 그거는 이제 나오면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하나 여러분들 와 이게 또 이제 드디어 제대로 나오네 이거 이거 범가잠이 이게 범가잠이 이게 고거 삼식이 네? 아 여기 삼식이 어 여기 범가잠이 요기 이거 고거 삼식이 야 야 그거 알 필요가 뭐 있냐. 먹다 보면 맛있어. 아니 여기 여기 유튜브를 알아야 돼. 유튜브를 알아야 돼. 범 가자미. 범 가자미. 범 가자미. 어 범 가자미. 그럼 거기도 그대로 들어가. 예예. 먹습니다. 아이가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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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어 먹습니다. 네? 맛있어 좋아요. 아. 형님도 저 한번 찍어주세요. 야 진짜. 형님. 나는 범 가자미도 맛있지 마. 범 가자미. 범 가자미도 맛있지 마. 이거. 와. 이거 뭐야. 이거 보고. 까치로. 그런 거 아니야? 야 너 경차 갖고 와야지. 까치로. 와. 왜냐면. 홍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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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홍차는. 와. 마셔봐. 아니 형. 삼식이야. 최고 맛있으니까. 나를.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형. 이게. 도매 안에 와갖고. 아. 삼식이. 삼식인데. 배바지 쌀어주는 거야. 이게. 삼식이 배바지 쌀이야. 이게. 이게. 야. 이거. 저. 소외총기하는. 삼식이. 매월달이 있는데. 삼식이. 하나 없지. 와. 진짜야. 맛있어. 이거. 삼식이. 맛있어. 이거. 이거. 다 먹자. 다 먹자. 이거. 생선구이가. 이야. 볶음을. 이야. 생선구이가 맞죠. 형. 와. 가자미 생선구이. 여기에 막. 군만리씩 나와.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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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맛있네. 맛있게 먹어. 먹어. 형. 형. 어떻게 해야 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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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지. 야. 생선아가. 기름이 막. 뭐라고 모르게. 따로. 부끄던데. 화난하게 어렸을 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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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치기야. 지기. 아. 한치기. 엠. 목찌기. 와. 야. 으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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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탕은 베트남 와아 멋지다 아 국물이 좋습니다 고거 기릿하게 진짜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우리 체대광 형 우리 관이 형이 우리 참 이거 형님 그래 너무 많이 쓸지 않고 보이시지만 여기에 여기에 손 좀 들어주세요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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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형님들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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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가 안 돼요 그렇지만 형님들 항상 오늘 제가 또 추천 음식을 했는데 선생님들이 또 너무 맛있게 먹어주니까 형님 잘했다 역시 제가 좀 센스 있잖아요 더밴덩 먹방하면서 야 맛있게 먹으면 뭐 나 어쩌라고 지금 센스테이 와가지고 너무 즐겁게 놀았고 너무 맛있게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더 이상 우리 정리가 안 돼갖고 처음으로 정리가 안 돼갖고 그냥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정리 정리를 해야지 자 지금까지 더븐더블의 경고하셨습니다 이 형도 건강하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차장님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형님 잘 먹었습니다 형님 수고하세요 와 진짜 혼자 술 먹으면서 찍으니까 너무 힘드네